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을 받아 낮부터 차차 흐려져 모레 남부지방에서 비가 조금은 후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. 오늘 내린 비로 대기가 습한 상태에서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내일 아침까지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. 또한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.